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에는 개인의 사주를 연예인이나 예천행위에 있는 분들 사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이 매일 많이 하는 7분 중에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구름도사 사주풀이는 왜 연예인도 사주풀이 왜 나쁜 사람들만 있을까? 구름도사 연예인 사주풀이 왜 나쁜 사람들만 있을까? 다 나쁘다고 하니까. 그죠? 왜 나쁜 사람들만? 구름도사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저도 남들 좋게 얘기하는 게 아주 제일 좋아요. 그러면 말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한마디 먼저 드리고 가면 옛날 우리 점수라기 인류의 태초 우리가 사람이 원시시대부터 점은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점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미래 예언이라든가 점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원시시대도 가면서 풀을 뽑아서 옛날에는 성현들의 묘소 하늘에서 불빛이나 이런 걸 점을 보고 했다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 역사서라든가 우리 점수서의 태골 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도 점이라는 것은 우리 어릴 때 누가 가르쳐주죠. 어른들한테 배웠지만 길을 가다 두 갈래 길이 나오잖아.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떡합니다.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침을 뱉은 다음에 탁 때리죠. 그러면 침이 이쪽으로 튀는 좌쪽으로 우쪽으로 튀는 방향으로 사람이 가요. 사람이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늘에 달을 보고도 달에 기울은 거 바람이 부는 거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린 사람이고 배우든 못 배우든 침은 튀기고 가는 방향은 이것은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것이 그냥 우리 점의 근본, 기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진짜 원시시댁부터 나왔지만 우리 점이라는 것이 운세를 보고 사주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노비, 우리가 등급이 있잖아요. 계급 사회에.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점을 봤지 이런 노비라든가 이렇게 옛날에 양민, 그 다음에 노비죠. 산홍공상, 그 다음에 선비들이 보는 거 양반 계급들이, 귀족들이 본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노비 같은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양민들, 평인들이 보고 했는데 원래는 귀족들이 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족들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사주를 보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뭔가 행운을 바라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내년 한 해가 내가 뭔가 조심할 게 뭔가. 내가 나쁜 것이 뭐가 있나. 나한테 불행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 우리 성현들이 여기에 다들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답을 가지고 이 운세와 점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운세와 점수, 사주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불행한 것을 미리 미연에 예방하고 나쁜 것을 막고 흉한 것을 막아보자. 이것으로 이 점과 예언, 미래에 보는 점수락이 발달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다 나쁜 얘기, 왜 나쁜 얘기만 하느냐, 좋은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은 내가 모르게 왔다 가도 그만이고 내가 잠을 잘 때 왔다 가도 그만이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흔적도 왔다 모르게 가도 그만이에요. 문제없어. 그런데 나쁜 일은 작은 일이라도 내가 당하면 불행한 일이 시작되고 그 불행이 크면 폐가망신이고 멸문지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침이 절단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좋은 일은 왔다 가도 그냥 갔다 모르게 가도 된다고 나한테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나한테 불행한 일만 안 생기면 되는데 불행한 일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운세, 이런 미래를 보는 점이 그런 나쁜 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도 나한테 나쁜 점이 뭐가 있느냐 나쁜 점만 고치면 나머지는 다 좋은 것만 오잖아. 좋은 걸 굳이 따질 수는 뭘 해요. 우리가 이 나를 볼 때 태기를 본다고요. 태기를. 이 태기를 볼 때 이게 천기대와 하늘의 문을 보는데 여기서 태기를 볼 때 뭘 보느냐 나쁜 날을 먼저 찾지 좋은 날 찾는 게 아니야 나쁜 날을 다 찾아서 곤란해가지고 나를 정하면 거기에는 좋은 날만 들어 남는 거죠.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날을 나중에 찾으면 되고 일단 나쁜 것을 찾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 사주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좋은 분들 많은데 좋은 분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뭐 더 좋다고? 아니죠. 좋은 거는 표가 안 나. 집에서 오늘 내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오늘 내가 100만 원 들어왔는데 150만 원, 200만 원 들어왔다고 그게 무슨 표가 나냐고. 자랑할 거리 아니에요. 오늘 내가 돈이 100만 원 들어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서 오늘 거지가 됐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할 얘기지.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저녁에 옛날에 말하면 하얀 쌀밥에 우리 50첩, 30첩 반상에 고기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에다가 그냥 회에다가 진짜 나는 새고기에다가 이렇게 먹은 거하고 그날 고기가 좀 덜 빠져 먹는 거하고 먹는 거 차이 안 나. 그렇게 먹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쫄딱 굶어서 못 먹었을 때 그게 화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일단은 얘기를 해도 연예인 좋은 사람들한테 오늘 뭐 드라마 나가는데 내년에도 좋을 거고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다 좋은 건데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름도사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나쁜 거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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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조심하면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사주풀이를 나쁜 사람들 것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TV에 이렇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오잖아.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운이 안 좋으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이 내 좋게 갈 때는 괜찮은데 운이 이제 대운이 나빠지고 불행한 운이 올 때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간 올해 새 운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다시 일어날 건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계속 내리말 길인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풀을 때 이건 운이 끝났고 다 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내가 풀이를 내가 하는데 그런 사람들 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쁜 사주들만 골라서 사주풀이를 하니까 연예인 사주풀이가 다 나쁜 사람들만 있죠. 좋은 사람들 걸 골라서 하면 이렇게 될 필요 없잖아. 좋은 사람들 사주를 보고 뭔 얘기를 할 게 있어. 좋은 사주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많죠. 전화서 한 번 상담하러 오신 분들인데 좋은 분들은 할 얘기 없어요. 올해 대박 납니다. 돈 들어오고 올해 집안에 격병사 자식도 좋고 뭔 얘기를 해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누구네 집을 담을 터넘서 좌측으로 맥발자국 갔다가 우측으로 돌아서 물을 건너서 이렇게 돈이 오는 무슨 아이들 만화 그림 동화책 읽어주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올 때 상스러운 기운을 여전히 집에서 복을 닦고 대운이 열렸으니까 귀인이 불현듯 온다. 그러면 매도를 딸쯤 온다. 이 정도로 다 끝이 났는데 근데 나쁜 사주라면 운이 나쁘면 누구를 조심해야 되고 동쪽을 조심해야 되고 성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 혹시나 누가 돈을 투자하면 무슨 얘기 할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게 나쁜 사람은 이 사람은 나쁜 걸 막아야 되잖아요. 나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매도를 딸토 특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 풀이할 때 말을 많이 하고 하면 운이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불행을 막기 위해서 예방법 어떻게 해야 될 거 대처해야 될 거 이런 걸 다 알려주라고 하는 거고 좋은 사람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 좋은 사람 사주 풀이고 올해 운이 좋았네 올해 기획사도 바꾸고 올해 배우 같으면 탈런트 같으면 올해 드라마 지금 주인공으로 잘하는데 다른 드라마 또 하나 또 맞겠네 뭐 이 정도지 그래서 좋은 집 같으면 어제는 집에 어제는 부부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여행을 가서 잘 먹드리면 오늘은 산으로 가서 먹겠네 오늘은 바다로 간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이 어제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여행도 다니고 무슨 드라마에서 많이 방송에서 만들잖아요 연예인들끼리 같이 연애도 해봅시다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 봅시다 여행도 갑시다 그런 프로처럼 이 구름도사의 사주 풀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도사 사주 풀이는 말 그대로 사주 그 사람의 운명을 놓고 흉하느냐 망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풀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예인 사주 풀이가 나쁜 사람들만 나온다고 불편하시면 그거는 시청을 좀 안 하셔야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 거는 제가 한통간 고생했던 사람들이고 무명이었던가 아니면 어떤 슬럼프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사주를 한번 다시 봐서 이 사람들이 영원히 무명으로 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죽나 아니면 이 슬럼프에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나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면 내가 그분들한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주로 또 풀이를 해주고 희망과 앞으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흥이 있으면 멸이 생이 있으면 멸이 있는 거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릴게요 운명과 숙명이라는 제목을 놓고 할게요 운명하고 숙명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이나 숙명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게 운명과 숙명이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모든 걸 아주 잘 이해를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은 구름도사가 연예인 사주풀이 왜 나쁜 사람들만 있을까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좀 되셨는지요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